조갑재 TV시주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31일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시간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1월 1일 때 듣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부족한 저의 방송을 많이 청취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널리 확산시켜 주셔가지고 힘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0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또 소통 방식도 제가 지금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나 혁명이나 국가변란이나 반란이나 이거는 그 주모자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서 성공하면 정권을 차지합니다 성공하면 나라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큽니다 실패하면 죽습니다 아니면 감옥 갑니다 아니면 폐가 망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번 국회에서 한 3가지는 이 쿠데타입니다 국가 예산 날치기 처리 그리고 선거법 날치기 처리 그리고 공수처법 처리 이 3가지 사안은 전부 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역적입니다 문재인의 쿠데타입니다 치니 쿠데타입니다 치니 쿠데타는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거나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여사상 치니 쿠데타가 대표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선포입니다 이것은 치니 쿠데타입니다 갑자기 국회를 해산하고 헌정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헌법을 나중에 만들어냅니다 그때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의 성명서에는 나는 이번 일로 민족의 재단에 목숨을 바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신의 부작용 유신은 엄청난 성과도 있고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 부작용, 민주화의 후퇴 여기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부마 사태를 일으키고 그게 자극을 받은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하는 것이 바로 12.6 사건이죠 즉 유신 선포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문재인의 치니 쿠데타적 사건의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 씨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면 편안하게 살 겁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 중인 쿠데타가 진압이 된다면 문재인 씨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목숨을 건 사람은 황교안이 아닙니다 황교안 씨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다 목숨 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쿠데타적 사건을 일으킨 문재인 씨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즉 정권 연장이 안 되면 감옥 갈 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다 집권 세력 안에서 국가 반역과 관계된 사람은 감옥 정도가 아닐 겁니다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에 대해서 요사이 비로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하는 징조가 보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자리에 갔더니 거기는 전지 국회의원도 있고 국방부 고위관리도 있고 행정부의 장관급 진행분도 계시는데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카피를 한 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설명을 드린 작년 9월 19일 날 평양 5일 경기장에서 문재인 씨가 한 유명한 연설 남쪽 대통령 연설 전문을 보고 저보고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뭔가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지금부터 제가 이 연설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면서 읽어드리면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퍼뜨려 주십시오 이걸 들으면 문재인의 사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전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이념, 가치관입니다 문재인의 이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과도 맞지 않고 오히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력과 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으킨 쿠데타적 사건은 그 방향이 뭐냐가 문제입니다 쿠데타도 좋은 쿠데타가 있어요 그러나 이 쿠데타는 체제 전복 쿠데타고 생명, 재산, 자유를 앗싸가는 방향의 쿠데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문재인의 사상, 가치관, 이념, 역사관이 들어있는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이 동영상을 널리 널리 확산시켜 주시면 정신 차리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 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려섬을 8천만 결의와 전세계에 음숙히 천명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잊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부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상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꺾어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고자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8천만 기례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오늘 많은 평양시민, 청년, 학생, 어린이들이 대집단체조로 나와 우리 대표단을 뜨겁게 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에 별도 설명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다만 한 탈북자는 이 연설을 듣고 이것은 북한에서 써준 연설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연설을 한 사람이 바로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위한 선거법 계약 그리고 정권 안보를 위한 그리고 현역군 장성과 예벽 장성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교과서를 통해서 북한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은 인정합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즉 한반도에서 정통성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 정권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드높이고 자신은 남쪽 대통령으로 스스로를 강등시킨 겁니다 즉 대한민국을 강등시켜가지고 김정은 정권 밑으로 부하처럼 들이밀어가지고 핵무장한 김정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5천만 자유민을 벌거벗겨서 종살이 하기 위해서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그림 속에서 최근의 국회 사태가 있었다 문재인의 친위 쿠데타적 사건이고 이것은 그 방향이 종북 반역이다 이렇게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